혹시 여러분 브레이브 하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혹시 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요. 감독까지 맡아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 잘 아시죠? The Passion of Christ에서 그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레이브 하하트라고 하는 전쟁 드라마 1995년에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1600년도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폭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반기를 들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시대를 배경을 삼아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독립군의 대장, 유명한 윌리엄 월러스라고 하는 대장이었죠. 그도 사실은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폭정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자유를 위해서 그 칼을 들게 됩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가 있는 한 명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완전히 무장된 영국군들을 맞아가지고는 이제 싸우기 바로 직전에 윌리엄 월러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윌리엄 월러스입니다. 나는 내 앞에 영국의 폭정에 정황하여 싸우고자 하는 군사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자유인으로서 싸우러 왔습니다. 당신들은 자유인들입니다. 당신들은 자유인으로서 폭정과 탄압으로부터의 자유인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인들입니다. 이제 이 자유를 위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제 이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우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큰 병사가 그 능선의 주둔에 있는 완전히 무장해 있는 영국군을 보면서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망할 겁니다. 도망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월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당신이 지금 싸우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고 도망가면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당분간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죽게 될 때에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았던 날과 지금 이 날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없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저것들에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유는 결코 뺏을 수 없다고 하는 선포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윌리엄 월러스의 그 질문이 242주년을 맞는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잡으러 던져지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 초창기부터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긴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 사랑과 또한 평화 그보다도 더 먼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자유의 가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에 천주교의 탄압을 피해서 이 청교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신앙의 양심을 범하면서 강제로 따르게 하는 사회에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세우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신념이었습니다. 참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실은 자유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뺏기기보다는 그 폭증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예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건국 초기의 정신을 받아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패트릭 헨리 라고 하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 헨리 패트릭 라고 하는 사람은 버지니아의 첫 번째 주지사였고 또한 여섯 번째 주지사였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한 적이 1775년 3월 23일 날 독립전쟁을 시작하기 1년 전에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귀한 말인데도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이야기했던 전체 문맥을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또 우리가 참 많이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이 말을 또 애용했던 사람들이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 이 부모님들한테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러면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버지한테 그냥 얻어 터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패트릭 헨리 라고 하는 분이 이 주지사가 하는 그 전체의 글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함께 싸워줄 친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슬에 묶여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팔아서 살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하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를 팔겠습니까? Forbidd almighty god 전문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가치로 토대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Freedom is not free 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본래는 한국말로 먼저 쓰고 영어로 뒤에 쓰는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주부에는 영어 타이틀을 썼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이런 일반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초창기 역사를 수정하면서 쓰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건국 초창기 그 건국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찬 정신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건국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 55명 가운데 52명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자들은 그 독립선언문에만 서명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사형선거문에 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 영국의 폭정에 우리는 독립하며 자유를 얻고자 했었던 그 독립문에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 서명자 중에서 다섯 명은 영국 정부에게 붙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홉 명은 독립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요 또한 그 중에 열두 명은 영국 군대에 의해서 그들의 집과 가옥, 논장들 모든 자산들이 불타서 사라집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더구나 잘 아시는 졸지 와싱턴도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이 서명되는 곳에 필라델피아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전장토로 나갔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단지 두 번만 집에 귀가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1776년 7월 3일 독립선언서가 서명되는 그날 그 전날 졸지 와싱턴은 자기 아내 그 말샤에게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곧 선언문을 보게 될 것이요 그 선언문은 이제 위대한 혁명을 주도할 목적과 하나님 앞에서 이 혁명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요 나는 충분히 이 혁명을 위한 고생과 보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언문을 유지하고 우리의 주도를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치러야 할 마땅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찬란한 빛과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소중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졸지 워싱턴의 그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이러한 자유를 우리 국가의 민족과 나라의 자유를 얻기 전에 먼저 자기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위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기에 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맡겨진 무거운 책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는 저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디어이스트다. 여러분 디어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실론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실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저 멀리서 관망하면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보시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실론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어이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들어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의 그의 삶의 변화, 그가 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까운 친구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처럼 그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1787년 6월 28일 Constitutional Convention이라고 하는 헌법회의가 있습니다. Constitutional Conv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헌장, 미국의 헌법, 헌장을 만드는 그러한 모임이었죠. 거기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형제국과의 전쟁의 시작부터 우리는 위협과 위기를 감지했을 때에 우리는 이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은혜 가운데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태롭고 유연한 순간과 고비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제 우리는 평화를 말하고 이 나라의 미래와 번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친구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동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호소합니다. 하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헌장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매일 아침 우리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 헌장을 만들기 전에 아침마다 기도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그 보호하심으로 미국의 자유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이 Unconstitutional 그러니까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신앙 안에서 이 노예 제도를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또한 노예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남부정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죠. 왜? 진정한 자유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이 있죠. 노예와 자유의는 결코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역사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 철폐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흔적이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을 치를 때에 그 남북전쟁을 반대했던 강료들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박한 것이랑 마찬가지죠. 당장 이 남북전쟁을 그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자리에서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만 생각할 요요를 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밤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의로운 길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강료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는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운동을 중단 없이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참으로 많은 연관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강점기에 있었을 때에 2차 세계대는 참전한 미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이 6.25 동난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 기간 국군 사망자가 13만 7,899명이라고 통계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45만 742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국과 맞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사람들이기에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민족도 아니여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그 연합군들이 와서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엔군 사망자가 3만 7,902명 그 가운데에 미국 사망자가 3만 3,686명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영국군은 1,780명, 터키군 996명, 캐나다군이 516명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부상자는 10만 3,460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피를 그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자기 나라도 아니지만은 와서 그 많은 피를 흘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워싱턴에 있는 한국 기념탑에 오게 되면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한 번은 양로원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할머니를 제가 잊지 못하는데 캐나다 할머니시죠?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분들 방에 들어가게 되면 사진들이 참 많은데 이분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그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자기 아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자기의 남편 자기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자기 아들 군복을 입고 자기 엄마가 이렇게 같이 함께 찍은 그 할머니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 이렇게 놓여있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남편은 2차 세계도전 때 전사를 했었고요. 아들은 6.25 동남 때에 전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슴속에 늘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 집을 가끔씩 이렇게 방문해 보게 되면 제가 작년에 한 번 초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9순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벽에 보게 되면 팔순 때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자식들 결혼해서 낳은 손주들 이렇게 한 그 팔순 잔치 그 사진 가족 사진 보면 이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득하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의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많은 가족들의 사진들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위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중하고 귀한 자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방종하면서 남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그렇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북전쟁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합니다. 남군이 이제는 다 밀려서 수도 위치먼 버지니아에 주둔해 있다가 유니언군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는 다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직접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노예들에게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던 것이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면서 정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옆에 있었던 데이비 포트라 포털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그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자유의 몸입니다. 공기처럼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노예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시고 그것을 발로 밟아버리십시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결코 남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세계가 여러분의 자유를 보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로 인한 기쁨이 방종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자유는 값진 것입니다. 내게 부여된 이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를 가지고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경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정말 자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지금 속박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언제 노예였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또 망각해 버렸던 것이죠.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도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정말 외식과 단 열매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 교만에 빠져 있는 그 죄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한 대답하다. 다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자유를 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영생을 주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 이 자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이 국가에서 국가에서 살면서 누리는 이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윌리엄 월러스의 그 말 이 자유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반합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또한 나의 그 욕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내 자유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무지한 노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국가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이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피를 흘렸던 것처럼 그 귀중한 자유를 우리가 함부로 남용하거나 함부로 방임하면서 함부로 방종하지 않는 그러나 진정 이 자유를 위해서 이 받은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한인교회로서 개토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위의 다민족의 가족들 또한 대민족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처해 있는 많은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종되고 노예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셨던 바로 주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생명에게 자유를 그 두려움에서부터 그 불신에서부터 그 공포에서부터 자유케 하며 그 복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지역 이 미국 나아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유케 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사명이 있는 우리의 이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242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다시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얻기 위해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자유의 땅에서 살아감에 의해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했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방종하지 않고 또한 자유를 납용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위해 그것을 지키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주님 진정한 자유함을 포기하는 우리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 자유를 벗어버리고 다시 이 세상에 속박이 되는 노예가 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